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속 60km로만 달려도 어린이를 들이받았을 때 치명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가 있을 만한 곳에서는 철저한 방어운전과 감속운생 하셔야겠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 구역에서는 차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위험성은 얼마나 될까? 자전거에 올라탄 어린이를 시속 30km로 달리던 차량이 들이받았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시속 60km 차량일 경우에는 멀리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머리에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은 30km일 때는 5%에 그쳤지만 60km에서는 99%로 뛰어올랐습니다. 후두가 변형이 되면서 엔진과 같은 내부의 단단한 구조물과 2차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때 머리상의 기준값이 높아지게 되고요. 문제는 국내에서 비슷한 사고가 비교적 많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10만 명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7명으로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에서도 어린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기준의 어떤 개정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안전도평가라고 해서 엔캡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보행자에 대한 보호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 저희들이 가점을 주는 방식 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가 어린이를 배려해 보호구역에서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방어 운전을 해야 치명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